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그 어떤 인생도 실패는 아니라고 장자가 말했다. 지은이는 역사평론가, 고전연구가 한정주입니다. 장자 철학은 해답의 철학이 아닙니다. 장자 철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다른 사람의 철학적 해석과 견해 그리고 주장에 대해 그들은 틀렸고 나는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사람들은 단지 지식장사꾼 혹은 도덕장사꾼에 불과합니다. 옳다는 것과 그르다는 것은 구별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다는 것이 장자의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철학을 읽을 때는 항상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유체계와 방식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것과 저것의 구별 그리고 오름과 그름의 시비에 익숙하도록 훈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자 철학의 길과 방법 그리고 지혜에는 절대적, 보편적, 객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자를 읽는다는 것은 삶에 대한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을 알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각자 자기 삶의 개별적이고 고요한 가치와 기준을 찾아 나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올바른 삶에는 절대적, 객관적, 사회적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삶에는 애초에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상대적, 주관적, 개인적 기준일 뿐입니다. 올바른 삶은 자신의 가치와 기준을 누구에게든 예외 없이 적용하려고 합니다. 올바른 삶의 가치와 기준을 자기에게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고 무한히 확대, 복제하려고 합니다. 반면 좋은 삶은 자신의 가치와 기준이 고유하듯이 다른 사람의 가치와 기준 역시 고유하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자기 삶의 가치와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삶은 세상의 올바른 가치와 기준을 위해 개인의 개별적 가치와 기준은 희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의 관습과 도덕 또는 규범과 규칙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자유와 생명은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삶은 세상의 올바른 가치와 기준을 위해 개인의 개별적인 가치와 기준이 희생당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세상을 위해 희생당해도 괜찮은 개인의 삶과 생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올바른 삶이란 관습과 도덕 또는 규범과 규칙의 노예로 사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반면 좋은 삶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정한 가치, 기준, 질서에 따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올바른 삶이 곧 좋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올바른 삶에 학습되고 훈육된 결과 그것을 자신의 것이냐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삶이 지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다투는 논쟁이 멈추지 않고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가리고 따져서 공격하는 분쟁이 그치지 않게 됩니다. 장자는 육아와 묵가의 철학이 올바른 삶을 주장하고 강요하며 훈육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육아와 묵가의 철학은 온통 오름과 그름, 선과 악, 정의와 불의에 대한 견해와 주장의 다툼, 즉 논쟁과 분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삶이 아닌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혹은 무엇인가의 노예가 아닌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려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에게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를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해야 합니다. 장자는 삶의 거의 모든 문제에서 올바른 삶을 거부하고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탐구한 철학자입니다. 인간의 생사와 부기와 빈처는 운명에 달려있는가 아니면 능력에 달려있는가 우리의 삶에 작용하는 운명의 힘과 의지의 힘 중 어느 한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기는 어렵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정나라에 사람의 운명을 귀신처럼 기가 막히게 잘 맞추는 개함이라는 무당이 있었습니다. 호자의 제자인 열자는 개함을 만난 후 그의 능력에 완전히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호자는 자신에게 개함을 한번 데려와 보라고 말합니다. 열자는 개함을 데리고 호자를 찾아갔습니다. 호자를 만난 개함은 밖으로 나와 열자에게 당신의 스승은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 나는 그에게서 젖은 제의의 괴이한 모습을 보았다. 라고 일러줍니다. 그런데 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 나는 개함에게 대지의 무늬를 보여주었다. 멍한 모습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으니 그는 나의 생기가 막혀버린 모습을 보고서 곧 죽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호자는 열자에게 다음날 다시 개함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다시 호자를 만나 관상을 본 개함은 밖으로 나와 열자에게 다행히 그대의 선생은 나를 만난 덕에 병이 다 나았다. 오늘은 생기가 완전히 회복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개함이 돌아가자 열자는 기쁜 마음에 즉시 그 말을 호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번에도 호자는 마치 예상했다는 듯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조금 전 나는 개함에게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명칭을 붙일 수도 없고 실질도 파악할 수 없는데 생기가 발 뒤꿈치에서 발생하니 그는 나의 생기가 회복되었다고 말한 것이다. 호자는 열자에게 다음날 개함을 다시 한번 자신에게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호자를 만나 관상을 본 개함은 밖으로 나와 당황스러워하면서 열자에게 오늘은 이상하게 그대 선생의 관상이 일정하지 않아서 도저히 관상을 볼 수가 없다. 라고 말하곤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호자는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 나는 개함에게 더없이 허무하고 아무런 조짐도 흔적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나의 모습에서 음과 양의 기운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침 없는 평형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의 관상에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을 것이다. 호자는 열자에게 개함을 또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호자를 찾아간 개함은 그의 관상을 보고서 앉지도 못하고 어리빠진 채 그냥 서 있다가 그대로 뒤돌아서 도망을 쳤습니다. 개함이 어찌나 빨리 달아났던지 열자는 그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호자는 열자에게 개함이 도망친 까닭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조금 전 나는 개함에게 자연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아무런 욕망이 없는 모습으로 그를 마주 대한 것이다. 나의 관상을 본 개함은 내가 누군지 도통 알 수 없게 되었고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되자 거대한 파도와 같은 무엇이 자신을 덮쳐서 무너뜨리려 한다는 생각에 두려워 도망친 것이다. 이 우화는 장자, 내편, 응제왕에 실려 있습니다. 장자는 이 우화를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운명의 두 가지 본성입니다. 그 하나가 변화 가능성이라면 다른 하나는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네 차례에 걸친 호자의 변신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운명의 본성을 상징한다면 호자의 관상이 변할 때마다 말을 바꾸다가 끝내 혼란에 휩싸여 도망친 개함의 모습은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의 본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장자는 사람의 운명이란 천변 만화 즉 무궁무진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결코 예측할 수도 또 단정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호자가 자신의 관상을 수시로 바꾸는 변신으로 무당 개함을 농락하는 우화로 보여주었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원인과 이유 혹은 까닭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을 필연이라고 합니다. 반면 원인 이유 까닭 없이 그렇게 된 것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말하는 성공의 원인과 이유 그대로 행동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실패합니다. 우연히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운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의 개입 때문에 사람은 자기 운명의 어떤 결과도 예측하거나 계산하거나 통제할 수 없고 또한 운명의 결과에 대해 원인과 이유를 따져 묻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우연한 이유로 가난한 것이고 부자인 사람은 우연한 원인으로 부유한 것이고 성공한 사람은 우연한 이유로 성공한 것이고 실패한 사람 역시 우연한 원인으로 실패한 것일 뿐입니다. 운명은 우연적인 것이다 라는 말의 뜻은 다시 말해 운명은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라는 것 즉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어떤 것도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삶의 희망은 절망 역시 마찬가지로 애초 결정되어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다니면서 만들어지는 길처럼 희망 역시 사람들의 의해 만들어질 뿐입니다. 사람들의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희망이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운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운명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운명을 만들어가는 힘의 요소 즉 실체는 무엇일까요? 고대 서양의 자연철학에 등장하는 핵심 개념 가운데 클리나맨 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클리나맨 은 어긋남 혹은 틀어짐 편의 혹은 편차 경로이탈 혹은 방향선회 등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이 각자 일정한 방향과 예측 가능한 궤도로 움직일 때 만약 전혀 다른 방향과 예측 불가능한 궤도로 움직이는 우발적인 즉 우연한 존재가 있다면 반드시 삶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충돌은 삶의 새로운 무엇인가를 생성하고 창조하는 변화의 계기이자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운명을 만들어 나가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의 요소 즉 실체는 다름 아닌 타자와 사건에 우발적인 충돌이 됩니다. 장자의 철학에는 다른 제자 백가 특히 육아의 철학에서는 보기 힘든 한자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희미하다 흐릿하다 어둡다 칠흑같다 캄캄하다는 뜻의 망 명 혼자나 알 수 없다 알아내지 못한다 라는 뜻의 부지 부득 등과 같은 한자입니다. 그것은 장자가 인간의 운명 혹은 삶 자체를 희미하고 흐릿하거나 어둡고 캄캄하다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운명은 뚜렷하거나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고 희미하고 모호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희미하고 흐릿한 것 즉 모호성 이야말로 운명의 본성 이라는 뜻입니다. 운명은 왜 희미하고 모호한 것일까요?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끊임없이 그리고 무궁무진하게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진리 탐구라고 할 때 여기서의 진리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불변하는 것 또한 명확하고 확실해서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이러한 철학의 노선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부정합니다. 장자에게 절대성 보편성 불변성 명확성 확실성은 인간의 관념이 구축한 허상의 세계일 뿐입니다. 장자가 바라보는 인간과 세계는 상대적이고 개별적이며 가변적이고 모호하고 불확실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운명의 본성을 거스르지 말고 그것에 따르는 삶을 살라고 역설합니다. 운명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그리고 무궁무진하게 변화하는 것이죠. 장자는 장자는 오직 변화의 이치에 순응하는 삶을 살라고 주문합니다. 변화의 이치에 순응한다는 것은 변화할 때 변화하는 것 다시 말해 변화를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삶입니다. 끝없는 변화에 자신을 그대로 맡기는 삶 그것이 모호하고 불확실한 운명을 대하는 장자의 태도입니다. 장자의 철학은 운명에 대한 무한의 긍정 즉 자기 운명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젊음도 좋게 생각하고 늙음도 좋게 생각한다. 시작도 좋게 여기고 마지막도 좋게 여긴다. 삶도 좋게 받아들이고 죽음도 좋게 받아들인다. 운명이 어느 방향으로 향해 갈 것인지를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욕망을 들여다보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명은 욕망의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유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못하고 입신 출세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람은 관직과 명성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못하고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권력을 양보하지 못한다. 장자 외편 천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욕망을 쫓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욕망을 들여다보면 운명의 방향 혹은 삶의 지향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맹자는 마음을 기르는 데는 욕망을 적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과역을 강조합니다. 주자와 같은 송나라 시대에 성리학자에 이르게 되면 욕망을 적게 하라는 맹자의 주장에 만족하지 않고 아예 욕망을 제거해야 한다는 무역을 역설하게 됩니다. 반면 상업과 산업생산이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는 근검 절약이 아닌 소비가 미덕이 됩니다. 20세기 들어와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서 사회 경제적 차원에서 인간의 물질적 욕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겠죠. 우리가 욕망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을 우리는 욕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역시 욕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욕망을 장자는 성심 즉 구성된 마음 혹은 만들어진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장자는 사람은 누구나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성심의 작용에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내 욕망의 주인은 나인가 아니면 타자인가 프로이트가 말한 것처럼 욕망은 대부분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의식의 표층이나 삶의 표면에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욕망한다고 할 때 대부분 왜 그것을 욕망하는지 인식하지도 의식하지도 못한 채 단지 무의식적으로 혹은 자동적으로 욕망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돼지고기 하면 무의식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입에 침이 고이며 유쾌한 감정을 느끼지만 이슬람 사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혐오스럽고 불쾌하며 더 나아가 불경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르네 지라르는 우리의 욕망을 가리켜 모방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배가 고파서 음식을 찾는 것은 본능적인 욕구지만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것은 모방적인 욕망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한 성찰적 물음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나는 단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을 욕망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것은 욕망의 노예로 살 것인지 아니면 욕망의 주인으로 살 것인지에 대한 삶의 성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자기 욕망의 성찰을 통해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하고 또 태어날 수 있다고 말한 자크 라캉의 말은 새겨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이 욕망하는 것이 진실로 자신이 소망하는 것인지 혹은 소망하지 않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인간은 다시 태어날 수 있어야만 한다. 자크 라캉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은 사랑은 자신의 욕망과 욕망하는 대상 사이에 불일치해서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무엇인가가 있다고 꿈꾸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라캉은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된 모습이 실제 상대방의 모습과 일치하면 사랑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욕망은 이미 충족된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나의 욕망 속에서 상상하는 상대방의 모습이 실제 모습과 부합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상상에 계속 집착할 때 사랑은 불꽃처럼 타올라 결코 꺼지지 않을 것처럼 강하게 빛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라캉의 주장은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만든 상대방의 모습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욕망이 꿈꾸고 상상하는 상대방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이러한 까닭에 니체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욕망을 사랑하는 것이지 욕망한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까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욕망은 무의식적으로 혹은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작동합니다. 이것은 질 들루에즈가 인간의 욕망을 가리켜 욕망하는 기계라고 말한 까닭이기도 합니다. 욕망은 인간 존재의 본성이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장자는 비유를 통해 욕망하지만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 방법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지인의 마음 씀씀이는 거울과 같다. 사물을 보내지도 않고 맞이 하지도 않는다. 사물의 모습을 비추기만 할 뿐 간직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사물을 넘어서고 또한 사물로 인해 상처받지도 않는다. 장자는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인 지인의 마음 씀씀이는 거울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울의 비유는 집착하는 마음과 정반대의 개념을 가리킵니다. 그저 거울 앞에 서면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추고 또 거울 앞을 떠나면 그 어떤 잔상도 더 이상 간직하지 않습니다. 욕망을 거울처럼 대하라는 것은 욕망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얻지 못한 대로 얻으면 얻은 대로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대로 받아들일 뿐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표현하면 욕망하라 하지만 그 욕망에 집착하지 마라 라고 할 수 있겠죠. 소유화되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일상적 불안감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지를 묻는 한 철문 조사에 따르면 거의 80%에 가까운 사람이 매우 자주 경험한다 또는 약간 경험하는 편이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불안합니까? 결과를 알 수 없는 나의 운명과 실현될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나의 욕망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은 다름 아닌 운명과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19세기 중반 활동한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루는 불안은 자기 스스로 만든다고 역설한 것입니다. 장자는 시대가 던져놓은 삶의 불안과 공포 앞에 누구보다 예민했던 사람입니다. 장자는 춘추 전국시대 가운데에서도 가장 혼란한 때였던 전국시대 중반 무렵 태어나 활동한 사람입니다. 춘추 전국시대가 절망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면 육아를 대표하는 공자와 맹자가 바라본 세상의 절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신분질서 즉 계급이 무너진 세상이었습니다. 묵가가 바라본 세상의 절망은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세상이었습니다. 묵가의 관점에서 볼 때 육아의 신분질서는 강자의 약자에 대한 억압 그리고 약자의 강자에 대한 복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법가가 바라본 세상의 절망은 기득권이 제멋대로 날뛰는 세상이었습니다. 법가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법과 규범을 초월한 이들 기득권 세력의 약탈과 전행이 세상을 혼란과 절망에 받들인 주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법가는 기득권 세력의 사적인 이익과 권력을 억누르고 국가의 법과 사회 규범에 복종하도록 통제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혼란과 절망으로부터 구제하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장자를 절망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인간의 삶과 생명을 파괴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장자 장자에게 장자에게 유가 묵가 법가 법가의 사상은 인간이 만든 제도와 관념 곧 인위적인 것으로 자연적인 것 즉 인간의 삶과 생명을 지배 구속하고 감시 통제하는 철학에 불과합니다. 장자는 인간의 삶과 생명을 해치는 모든 인위적인 것을 부정하고 거부합니다. 그것이 바로 장자 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무의의 참된 뜻입니다. 무의의 삶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으로 자연적인 것을 해치는 삶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인은 재물을 위해 제한 몸을 바친 사람이다. 선비는 명예를 위해서 대부는 가문을 위해 성인은 천하를 위해 제한 몸을 바친 사람이다. 각각 재물 명예 가문 천하 등 자기 한 몸을 바친 일은 다 달랐지만 자연의 본성을 해치고 자신을 인위적인 것의 희생물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똑같았다. 장자 외편 병무 노자 도덕경에 보면 신중함이요 신중함이요 겨울에 신해물을 건너듯 경계함이요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하듯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평생 신중하고 경계하는 삶을 살라는 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꼈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응은 불안에서 벗어나려는 다시 말해 도망치려는 반응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자신의 그림자를 무척 두려워한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불안과 공포에 떨던 남자는 마침내 그림자를 피해 도망쳐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는 속도를 올리면 그림자가 자신의 몸에서 멀어져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를 올려 달리고 또 달리다 마침내 기력이 다한 남자는 숨이 멎어 죽고 말았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늘 속으로 들어갔다면 그림자는 저절로 없어졌을 텐데 떨쳐내려고 하면 할수록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달아나려고 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불안은 더욱 우리에게 바짝 달라붙어 삶을 피폐하게 만들거나 망가뜨립니다. 다시 말해 불안에서 벗어나려는 심리가 오히려 더 큰 불안 심리를 낳고 그와 같은 현상이 반복적으로 지속하다 보면 심각한 심리 장애를 일으켜 일상생활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장자의 철학적 메시지는 불안을 경험할 때 도망치려고 하기보다는 도리어 불안 속으로 들어가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는 불안을 삶의 그림자 즉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불안의 원인이 되는 자신의 삶 속으로 들어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늘 그늘 속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그림자가 없어진다는 장자의 말과 같은 맥락에서 불안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배우려고 한다면 불안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거나 굴복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삶의 선택과 결정은 모두 운명과 욕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키에르 케고루는 자기 삶에 대한 선택과 결정의 자유가 인간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는 곧 가능성의 자유입니다. 바로 이런 선택의 자유 때문에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가능성의 기대와 두려움으로 인해 불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키에르 케고루는 공포는 대상이 존재하지만 불안은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진정한 대상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뒤따르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불안은 모두 내가 기대하는 운명과 연결되어 있고 내가 기대하는 운명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꿈꾸고 상상하는 욕망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운명과 욕망에 집착하면 할수록 더욱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불안의 문제는 불안하냐 불안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불안에 민감하냐 둔감하냐의 문제로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불안이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알매관한 장자의 철학은 절대적이고 영원 불변한 진리의 존재를 거부하고 부정하며 비판하고 공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절대적인 것들 중에서도 특히 장자가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고 공격한 주적은 절대적인 암 즉 절대 진리 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장자는 유가 묵가 법가의 철학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 유가에게는 인의 즉 도덕과 윤리가 절대 진리 이고 묵가에게는 정의가 절대 진리 이고 법가에게는 법이 절대 진리 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인의 즉 도덕과 윤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비도덕과 비윤리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의인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의가 되고 어떤 기준에서는 합법이 다른 기준에서는 불법이 됩니다. 애초에 인의 정의 법의 절대적인 개념이나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개념이자 결정한 기준에 불과할 뿐입니다. 인위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일 수도 없고 영원 불변할 수도 없습니다. 장자가 볼 때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예외 없이 반드시 소멸하거나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장자에게 절대적인 알미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알믄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개념과 기준 자체가 끊임없이 소멸하고 변화하는데 어떻게 절대적이고 영원 불변할 수 있겠습니까?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물은 이것 아닌 것이 없고 동시에 저것 아닌 것이 없다. 저것은 나를 이것이라고 하는 데서 생긴다. 이것 역시 저것과 대립해서 생긴다.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으로부터 나오고 이것 역시 저것의 말미압 는다고 말한 것이다. 저것과 이것이 서로 나란히 동시에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삶과 아울러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기에 삶이 있다. 오름에 의해 그름이 존재하며 그름에 의해 오름이 존재한다. 참은 거짓에서 나오고 거짓은 참에서 나온다. 장자는 이것과 저것 삶과 죽음 가능함과 불가능함 오름과 그름 그리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참과 거짓은 뒤엉켜 있거나 뒤섞여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한 삶으로 무한한 암 즉 절대적이고 영원 불변한 암 또는 명확한 암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음 중에서도 가장 큰 어리석음 입니다. 장자는 암을 그렇게 보고 또한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암의 명확성 보다는 암의 모호성이 더 진실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암에 대한 확신보다는 항상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지는 것 이것이 장자가 전하는 암에 대한 좋은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자는 참된 암의 길은 구별과 시비를 넘어설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주장합니다. 참된 진리는 본래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말은 본래 고정불변에 의미가 있지 않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구별이 생겨나는 것이다. 장자는 원래 오름과 그름을 가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혹은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름과 그름은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오름 혹은 절대적인 그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름 속에 그름이 존재하고 그름 속에 오름이 존재합니다. 오름은 언제든지 그름으로 변화할 수 있고 그름 역시 언제든지 오름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애초에 영원 불변하는 오름 그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알매대한 확신과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알매대해 항상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장자는 사람들이 너무나 명백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확신하는 것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마구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시험삼아 물어보겠다. 사람은 습기가 찬데서 자면 허리병이 생겨 반신 불수가 되지만 미꾸라지도 그러한가? 사람은 나무 꼭대기에 오르면 벌벌 떨며 두려워 하지만 원숭이도 그러한가? 그렇다면 사람 미꾸라지 원숭이 가운데 누가 올바른 거처를 알고 있는 것인가? 또한 사람은 소 양 닭 돼지와 같은 가축을 즐겨 먹고 고라니와 사슴은 풀을 뜯어 먹으며 지네는 뱀을 달게 먹고 올배미와 까마귀는 쥐를 맛있게 먹는다. 그렇다면 사람 고라니와 사슴 지네 올배미와 까마귀 가운데 누가 올바른 맛을 알고 있는 것인가? 암컷 원숭이는 수컷 원숭이를 짝으로 여기고 사슴은 고라니와 교미하며 미꾸라지는 물고기와 함께 어울려 헤엄치며 논인다. 사람들은 모장과 여희를 아름답다고 여기지만 물고기는 그녀들을 보면 오히려 물속 깊이 숨어버리고 새는 그녀들을 보면 하늘 높이 날아가버리고 고라니와 사슴은 그녀들을 보면 죽을 힘을 다해 멀리 달아나버린다. 그렇다면 이 넷 가운데 누가 천하의 올바른 아름다움을 알고 있는 것인가? 장자 내편 재물론 누군가에게는 절대적인 것이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편안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맛있는 음식이 누군가에게는 징그러운 흉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대상이 누군가에게는 무섭고 소름끼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올바른 것이 누군가에게는 올바르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불변의 가치가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입장과 상황에 놓이느냐에 따라 천변 만화하는데 어떻게 절대적인 무엇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장자의 관점에서 보면 다름과 다양성 즉 상대적인 것을 부정하고 같음과 동일성 즉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인위적인 것으로 자연적인 삶과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신의 자신의 알미 절대적인 암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진리 즉 올바른 암 올바른 가치 올바른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장 강력하게 거부하고 신랄하게 공격해야 할 지적 사기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자의 철학은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삶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고민하는가 저기 저기 너머의 죽음을 고민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삶을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자는 삶을 좋게 여기면 죽음도 좋게 여기고 삶을 나쁘게 여기면 죽음도 나쁘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장자는 삶을 불에 비유해 삶에서 죽음 죽음에서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떼나무는 한 번 다 타고 나면 끝이지만 불은 다른 떼나무로 이어져 끝날 줄을 모른다. 어느 날 장자의 아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혜자가 조문을 갔습니다. 그런데 혜자는 황당하고 해괴망측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장자가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기는 커녕 두 다리를 뻗고 앉아 대야로 장단을 맞추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혜자는 장자를 크게 힐책 했습니다. 장자는 어떻게 답변했을 까요? 아내가 죽고 난 뒤 나라고 어찌 슬픈 마음이 없었겠는가. 처음에는 어찌할 줄 모를 만큼 너무나 슬펐지.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곰곰이 생각해봤지. 아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또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말일세. 먼저 아내의 뿌리를 생각해보았네. 그랬더니 본래는 생명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더군. 생명이 없었을 뿐더러 본래는 형체도 없었지. 형체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본래는 기마저도 없었어. 그냥 무 즉 없음의 상태였던 거지. 그럼 어떻게 무에서 유 즉 생명으로 변화가 일어났는지 또 곰곰이 생각해봤지. 본래는 생명도 없고 형체도 없고 기도 없었는데 까마득하고 어렴풋한 것들 속에 무엇인가가 뒤섞여 있다가 변화가 일어나서 기를 갖게 되었네. 다시 기가 변해서 형체를 갖게 되었고 형체가 변해서 생명을 갖게 되었던 거지. 아내는 그렇게 생명을 갖고 태어난 것이네. 그리고 지금 다시 변화가 일어나서 죽어갔지. 이것은 자연의 기가 서로 뒤섞이고 어우러져서 사계절로 변화하는 이치와 무엇이 다른가. 더구나 아내는 천지라고 하는 거대한 방에 편안하게 누워있지 않은가. 만약 아내의 죽음을 두고 슬퍼 통곡한다면 그것은 나 자신이 변화하는 자연의 필연적인 이치를 부정하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울음을 그쳤지. 이 우화에 담긴 장자의 철학적 메시지는 삶과 죽음은 자연현상이며 자연의 변화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삶의 끝 혹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무엇으로의 변화 혹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끝이고 마지막이라면 슬퍼할 일이지만 새로운 것으로의 변화이자 시작이라면 마땅히 축복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삶과 죽음이 시작과 끝이 아니라 무한히 반복 순환하는 것이라면 죽음을 싫어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음을 싫어하지 않으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장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삶의 가능성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삶이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를 만나 그렇게 된 것이고 죽음이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삶을 좋아하는 것은 미혹이고 죽음을 싫어하는 것은 무지이다. 왜 변화에 순응해야 합니까? 어떤 것도 항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삶도 변화이고 죽음도 변화입니다. 젊음도 변화이고 늙음도 변화입니다. 건강도 변화이고 질병도 변화입니다. 변화하는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삶과 죽음 젊음과 늙음 건강과 질병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을 좋고 소중하게 여기면 죽음도 좋고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젊음을 좋고 소중하게 여기면 늙음도 좋고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삶과 죽음 젊음과 늙음 건강과 질병의 고통과 재앙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자철학이 지향하는 삶은 무의 자연의 삶입니다. 여기서 무의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다 혹은 인위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연이란 새속을 떠나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 혹은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인위적으로 그렇게 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혹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삶이 바로 장자철학이 말하는 무의자연의 삶입니다. 자유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가 독립성이라면 다른 하나는 자율성입니다. 자기 외부의 어떤 것에도 구속, 속박당하거나 집에 통제받지 않는 것이 독립성입니다. 자율성은 자기 외부의 어떤 것에도 기대지 않고 의존하거나 의지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기대거나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 즉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단어는 스스로 자와 말미암을 유를 합성해 만든 단어입니다. 자유의 개념과 의미를 어떤 것에 얽매이는 것이라기보다는 스스로에게 말미암는 것으로 사유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나의 자유를 구속, 속박하고 나의 삶과 운명을 지배 통지할 수 있다면 나는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유란 비록 형식적일지라도 어떤 것으로부터도 구속, 속박당하지 않고 지배 통제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삶과 운명을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근대 근대 이후의 자유를 간략하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홀로서기와 고독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유의 본능, 충동,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인간 존재 자체가 자유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지닌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적은 무엇일까요? 니체는 관습의 도덕이라고 주장합니다. 관습의 도덕은 관습에 근거하여 선과 악 또는 오름과 그름 정의와 불의를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일체의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가장 눈에 보이지 않고 가장 인지되지 못하며 가장 자동적이고 가장 무의식적인 반응이자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임금에게 충성해야 한다 라는 말은 동양문화권의 가장 기본적인 관습의 도덕인 삼강 오륜의 일부입니다. 특히 근대 이전 사회에는 여기에 대해 다른 견해나 의견을 제시할 필요 자체를 느끼지 못할 만큼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관습이자 도덕이었습니다. 그런데 루시는 광인일기라는 소설을 통해 삼강 오륜 같은 유학의 인의 즉 도덕과 관습이 지배한 사천년 중국의 역사는 식인의 역사라고 고발합니다. 삼강 오륜 혹은 인의 도덕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는 식인의 만행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책은 온통 충성, 효도, 의리, 정의, 선행으로 이름을 남긴 충신과 효자와 연려와 지사와 의사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역사책은 이들을 인의 도덕 삼강 오륜을 몸소 행동에 옮긴 위인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인은 이들 기록의 틈새에서 임금이 신하를 잡아먹고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남편이 아내를 잡아먹고 의도음이 사람을 잡아먹고 선함이 사람을 잡아먹고 올바름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의 역사 혹은 식인의 도덕을 읽은 것입니다. 왜 관습의 도덕이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자유의 적입니까? 그것은 관습의 도덕이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자 지상 명령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자의 말대로 선함과 악함 오름과 그름 정의와 불의는 각자의 입장과 관점 그리고 사회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습의 도덕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삶에 대해 선함과 악함 오름과 그름 정의와 불의를 가리고 따지며 편을 나누는 무한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철학이 자신을 향한 의문과 질문을 제안한다면 그것은 이미 철학이 아닌 이념으로의 변질입니다. 종교는 어떤 의문과 질문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절대적인 존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념은 철학보다는 종교에 더 가깝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철학이 이념으로 변질되면 그것은 자신을 점점 더 도덕적으로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견해와 주장은 선 오름 정의가 되고 자신과 다른 견해와 주장은 악 그름 불의가 됩니다. 이념의 도덕은 자신과 다른 견해와 주장을 악 과 그름 과 불의 로 바라보기 때문에 혐오 혹은 증오의 대상 나아가서는 공격과 파괴의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자신을 선과 오름과 정의로 규정한 이념의 도덕이 자신과 다른 견해와 주장을 악 과 그름 과 불의로 몰아 공격하고 파괴하는 야만적 행위는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회현상입니다. 성인은 명확한 것에 대해서도 자기 견해와 주장을 고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견해와 주장이 부딪히는 다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명확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고집한다. 이 때문에 견해와 주장이 부딪히는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장자 기원전 3세기 장자에서부터 19세기 니체 그리고 20세기 카잔차키스와 김수영에 이르기까지 2000년이 넘는 시간동안 현실의 구속과 억압을 뚫고 자기 존재와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싸운 사람들은 홀로서기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꿈꾸고 상상한 자유는 오직 스스로의 힘의 의지에 얻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에 의지에 얻은 자유라면 그 자유는 반드시 그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에 의해 구속과 속박을 당하고 나아가 지배 통제받는 자유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단독성과 고유성을 전제하지 않는 자유 다시 말해 개인의 단독성과 고유성을 희생해서 얻게 되는 자유는 절대로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금기를 넘어서는 자유로운 삶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관습의 금기 도덕의 금기 이념의 금기 종교의 금기 법의 금기 제도의 금기 문화의 금기 예술의 금기 성적 금기 신체의 금기 등 금기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금기의 특성은 광범위함 일상성 당연함 상식성 입니다. 금기는 너무 광범위하고 일상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금기가 없는 곳은 없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금기를 넘어선다는 것 혹은 금기를 깬다는 것은 타자의 비난과 조롱 혹은 경멸과 모욕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회적 매장과 생명의 위협까지 감내해야 합니다.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는 현실의 속박과 억압 즉 금기로부터 더 높게 더 깊게 더 멀리 탈주해야 합니다. 장자에게 좋은 삶이란 얽매이지 않는 삶입니다. 운명에 얽매이지 않고 욕망에 얽매이지 않고 불안에 얽매이지 않고 암에 얽매이지 않고 삶과 죽음에 얽매이지 않고 심지어 자유에도 얽매이지 않는 삶입니다. 얽매이지 않는 삶은 곧 자유로운 삶입니다. 자유로운 삶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인생도 실패는 아니라고 장자가 말했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온 두 가지 포인트는 자유로운 삶과 좋은 삶입니다. 자유로운 삶은 곧 좋은 삶이고 좋은 삶은 곧 자유로운 삶이기 때문에 둘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행복하고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며 행복하듯이 인간 존재 자체가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때 그것을 좋은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인간은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을까요? 우리에게는 뛰어난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자유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동물들은 본능에 충실하며 살아갑니다. 이 본능은 특정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모범 답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방법을 선택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동물은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고양이에게 쫓기는 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도망치 거나 맞서 싸우 거나 아니면 죽은 척하는 세 가지 정도입니다. 만약 인간이 그 쥐의 입장이라면 자신을 잡아먹지 말아야 할 이유를 고양이에게 제시하고 설득하려 할 수도 있겠지요. 가령 자신에게 치명적인 질병이 있어서 자신을 잡아먹으면 고양이에게도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고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은 그런 두뇌와 정신과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저 도망치거나 맞서 싸우거나 죽은 척할 뿐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하죠. 빛과 그림자는 서로 비슷한 점이 전혀 없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영역인데 이것이 하나의 사물 속에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그림자는 있을 수 없고 그림자가 없는 빛도 있을 수 없습니다. 둘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뛰어난 두뇌와 정신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과 불안과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는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있지만 그 바다에 사는 생물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결과를 자신의 몸과 후손의 몸에 고스란히 겪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해야 그것을 피할 수 있는지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방사능으로 오염된 바다가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것저것 가리게 되고 처리해야 하는 일도 많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선택의 가능성, 변화의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 중 하나가 불안일 수 있습니다. 사람 따라 다르긴 하지만 흔히 군생활을 하면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힘들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선택할 일이 거의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의 고민이나 번민이 군대 밖에서의 생활보다 현저히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선택해서 행동하는 군인보다 위에서 내려온 명령에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 모범적인 군인입니다. 하지만 제대를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다시 자신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생활이 시작됩니다. 물론 사회적인 제약 문화적인 제약 기타 여러가지 제약이 많지만 군생활보다는 훨씬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프로메테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로 인간에게 불을 전해준 인물입니다. 여기서 불은 이성 정신 생각하는 능력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 혹은 물리적인 불 자체 등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불을 사용해서 인류는 이전에 불가능하던 일을 해낼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불로 인한 위험도 껴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잘 쓰면 불처럼 유용한 것이 없지만 잘못하면 목숨을 잃습니다. 인류는 300만 년 전부터 불과 도구를 이용해 살아왔습니다. 타죽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서 불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사용한 것이죠. 자유로운 삶을 위해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것은 타인과의 마찰입니다. 인간 사회는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타인과의 마찰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잠재적 위험 중 하나입니다. 타인과의 마찰이 전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타인의 입맛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나는 소멸합니다. 즉,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이나 고유성은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이죠. 이것은 삶이라고 부를 수 없고 나의 죽음이나 나의 소멸이라고 봐야 합니다. 장자의 철학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일어나는 가장 커다란 궁금증은 장자는 과연 어떤 밥벌이 수단으로 먹고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우리의 자유를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장애물은 먹고 살아야 하는 밥벌이의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령 쇼펜하우원은 부유한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물려받아 평생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었던 그였기에 고독에 침잠하고 고독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일 그가 날마다 출근해서 하루종일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다면 원치 않아도 수많은 사람과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쇼펜하우원은 대단한 행운하였습니다. 2400년 전에 살았던 장자가 어떻게 밥벌이를 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그의 주장을 바탕으로 추측해 볼 때 아마도 그는 딱히 많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던 계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의 추정일 뿐이지만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장자도 엄청난 행운하죠. 밥벌이라는 화두를 품에 안고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들 입장에서 장자가 말하는 자유로운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어쩌면 배부른 소리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소개한 책의 내용은 쇼펜하우어와 장자 같은 사람보다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 더 절실한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밥벌이라는 절체절명의 화두로 인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자유로운 삶과 좋은 삶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철학입니다. 철학을 접하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지의 단계입니다. 그런 철학이 있다는 것조차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그대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머리로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서 머리로 기억을 하는 단계죠. 이 두 번째 단계까지만 오면 철학은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국은행에 많은 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돈을 써야 할 때 우리 지갑은 텅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은행에 있는 것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이죠. 머리로만 알고 있는 철학 기억으로만 갖고 있는 철학은 아무리 보아도 배가 부르지 않은 그림의 떡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삶으로 실천해서 나의 가치관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한두 번 하거나 며칠 한다고 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체화되어서 나의 삶에 녹여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일 이상 1년 이상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겨우 내 삶이 그 철학을 수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모든 철학은 구경꾼의 철학이고 그림의 떡처럼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철학입니다. 장자철학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이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셔도 후회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책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